사장님이 혼나겠다 이거 얘도 재밌어 간다 가능속도 느려 이거 게임 아 혼나겠다 안돼 안돼 바퀴벌레만 보고 하다보니까 사장님한테 혼나겠다 이거 안돼 바퀴벌레 우리 빵공장 끝났다고 우리 빵공장 끝났어 이제 이제 페이스북이랑 안돼 페이스북에 우리 끝났다고 빵공장 이제 다른 알바 찾아봐야겠어 다른 알바를 어디로 하지 이제 다음번에 바퀴벌레 아 안돼 사장님 죄송해요 안돼 어 맞아 페이스북에 난리난다고 이제 뭐 그 김용돈의 그 뭐야 진실 찾아주는 그 뭐야 김용돈 PD님이 이제 우리 빵공장 조사로 나온다고 어디